1.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가 되려면 2차 시험까지 합격해야 하죠. 2차 실무시험, 어렵지만 빠른 합격을 원한다면? 이 교재가 딱입니다.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이급 2차 실무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의 두께는 이 정도예요. 표지를 볼게요. 이 책은 20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베스트셀러입니다. 2019년부터 2014년까지 기출문제와 답이 보이는 3단계의 설을 수록했습니다. 책 앞부분 가이드에는 직업상담사 이급 2차 직업상담슬무 시험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답안 작성법은 물론 공약 비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책의 목차입니다.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 키입니다. 빨간 키는 꼭 알아야 할 기출 키워드를 모아놨습니다. 문제 키워드와 정답 키워드가 나와 있고 그 아래에는 나만의 정답을 정리해 놓을 수 있어요. 1차 필기와 연계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14년까지 기출보건문제와 3단계의 해설입니다. 문제에는 출제 연도와 회차가 표기되어 있고요. 1단계 1단 이렇게 외우세요. 2단계 이해를 돕기 위한 심화 해설 3단계 3세번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란에는 문제의 출처 출제자의 의도 등 참고적으로 알아둘 사항을 담았고 알아두기를 통해 문제 해설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기출문제로 제대로 학습하고 나면 합격이 눈앞에 다가올 겁니다.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2급 강의와 함께라면 합격으로 가는 길이 더욱 더 쉬워지겠죠. 직업상담사 2급 합격의 공식 시대에듀와 함께하세요.